야 광수야 진짜 고맙다 잘먹을게 나중에 한번 제대로 갚을게 네 밖에 없다 네 밖에 없어 야 아니 옷을 한 번만 밑에 위로 따르세요 아 예예 잠시만요 오 신발도 하얀색으로 아니 형도 지금 멋을 많이 풀렸고 어 여기 단양에서 이렇게 도시 쪽에 올 때는 항상 티를 촛는 티를 내지 말고 멋있게 하고 다녀야지 이야 야 눈 쌍꺼풀 수술한거에요 안한거에요 아니 안했지 자연스러워 눈 한 번만 아니 진짜 쌍꺼풀 수술 안했어? 안했어 진짜 안했어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수술 같은 것도 안했죠 수술 안했어 내가 이거에 대한 얘기는 에피소드는 나중에 얘기해줄게 정관 수술 이런 것도 안했죠 정관 했지 정관 했지 비가 너무 많이 흡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거 캠핑 유튜브 찍으러 왔는데 찍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오늘은 오늘 못찍겠는데요? 빡세다 빡세 진짜 아무래도 내가 오늘 3시간 전에 먹방 찍었을때 어머니하고 아 그래요? 아 그거 보셨어요? 구독자 아 어머니랑 그거 한거 보셨어요? 아니 지금보다도 좀 밑집은 숱이 아니에요? 아 진짜요? 네 아닌거 같은데 반갑습니다 이분 구독하셨고 제꺼 구독을 안하셨네 보니까 구독해드려야죠 매너지 그쵸? 아 근데 실물이 훨씬 나 괜찮으신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가 지금 가기 운영하는데 아 그래요? 네 이거 행우리 제왕이라고 저 식사 한번 대접하면 안될까요? 아 나중에 이제 술 먹고 깼는데 갑자기 200만 나오고 이거 아니죠? 아 진짜로? 아 감사합니다 저 식사 한번 대접 맛있습니다 괜찮으면 맛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저희 말고도 두 명이 더 있는데 아 괜찮습니다 아 그래 여러분 어디 낚시 뛰어하세요? 낚시요? 요트 한번 뛰어드릴게요 요트요? 가난한 캠핑이 컨셉인데 아 그래요? 아 그정도 가능하죠 그럼 오늘은 내일 내일은 11시초에 와요 아 알겠습니다 아 진짜죠? 진짜 뛰어드릴게요 진짜로? 아 그정도? 저 시선 입고 싶게요 아 네 아 네 그런거 아 야 진수야 네 이 바닷가를 네 광수랑만 와야되겠네 하하하하 아니 무슨 밥을 진짜 맛있는걸 한 끼 사주려고 했더니 네 야 이게 또 이게 뭐 광수하라보고 이 연예인 협찬 네 이거 다 내가 사야되는건데 이게 야 이게 도대체 아니 그럼 스포 물리면 되니까 형이 사세요 그러면 하하하하 하하하하 형 이따 그냥 중싸도 먹고 하하하하 다른거 사줄게 여기도 주인 생각도 해줘야지 하하하하 먹어도 돼? 네 먹어도 돼? 네 와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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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상한 문어 몰래카메라였습니다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맛있어요? 응 오 아 일단 감자 잘 먹을게 네 잘 먹겠습니다 선배님 아 맛있다 아 그래요? 치 두부 튀김이랑은 달라요? 하하하하 진짜 맛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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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지금 먹다가 내가 갑자기 생각난건데 하하하하 저희가 이제 사장님이 협찬을 해준거잖아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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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말고 약간 띠리 띠리처럼 생긴 쌍꺼풀 짙은 형이 있잖아요. 쌍꺼풀 수술한 형. 그 형한테 와서 계산 안됐다고 얘기하세요. 카운트에서 다 그렇게 갔다. 아니 지금 저리로 가서. 아니 아니 아니요. 우리 다 먹고 나갈 때. 나갈 때?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예예. 지금 봐봐. 또 서비스 지금 주셨거든? 예. 아 원래 이게 그치? 서비스 가는구나. 다 나오잖아. 근데 이빨 또 주시네. 와. 야 이거 봐. 이게 원래 그 골뱅이 이름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게 자연산 이거 비싸 거야. 아 진짜요? 진짜 맛있어 이거. 아우. 야 광수야. 진짜 고맙다. 잘 먹을게. 하하하하하하하하 나중에 한번 제대로 갚을게. 하하하하하하 네 밖에 없다. 네 밖에 없어. 하하하하하하 와아아아 아니 형님이 먹방을 하셔야 돼. 아유. 진짜 형님이 먹방을 하셔야 돼. 야 죽여주네. 야 이게. 예. 내가 요 니들 뭐 펜션 잡고. 예. 밥 먹이려고 아까 현찰한 100만원 찾아왔거든? 야 이게 돈이 구입. 야. 공짜로 먹으니까 막 다네. 다로 가만있어. 야 술이 물이. 뭐야 이거 설탕 탔어? 하하하하하하하하 끝내 주네. 끝내 주네. 아아. 야 내장 받네. 하하하하 해물회. 제완. 아우. 아우. 전복이. 전복이. 아우. 와. 일도. 옛날에 형님 차도 한번 전복되지 않았어요? 아우. 와아. 와. 우. 아 이런건 하나 아니죠? 아우. 아우. 와아. 죽이긴 죽인다 진짜. 와아. 아니 근데 형. 여기 가게가 맛있어요. 아니 근데 형. 형 가게가 더 맛있어요. 하하하. 나는 오늘은 이 집이 더 맛있어요. 하하하하. 왜 오늘의 인이라고 얘기 또 해야 돼요? 하하하하하. 아니 뭐 협찬이라서 그런 거 보다 아니 진짜 맛있어 아 오 아니 조개는 갑자기 왜요? 아니 오늘 다 따보려고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이동하시죠 그럼 비가 와가지고 오늘은 잘 먹었습니다 어 네 잘 먹었습니다 네 계산 안 하시고 네? 계산? 네 무슨 계산? 지금 드실 거에요? 하하 아니 잠깐만 여기 계산 계산 보러 왔어요 아까 협찬 뭐라고 그러니깐 유선협찬 네? 유선협찬 아니 아까 그 저 광수겐생한테 협찬이라서 오늘 뭐 여기 먹고 가는 거라고 아까 얘기하던데 아 미키광수 연예인 모르셔 아니 동생인데 아까 협찬 아아 아아 아니 협찬을 안 해달라고 했는데 그냥 저 서비스를 좀 드린다고 했고 메뉴는 저거 바뀌라고 했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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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인 메뉴로 바뀌었어요 아 예예 아 예예 아 예예 예 예 계산을 하고 가시겠어요? 아 예예 메인 메뉴 얼마에요? 잠시만요 47만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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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만원 47만원 아니 너무 많이 나온 거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 아니 정확하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아니 저거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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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뭐지? 아니 제가 볼 때는 그 정도는 안 나온 거 같은데 아니 47만원 나왔습니다 47만원 나왔고 그다음에 현금으로 주시면 아니 저는 협찬인지 알고 먹었거든요 예예 협찬이요? 예 아이고 세상에 갑자기 어디 있어요 협찬이라서 솔직히 많이 먹었거든요 그렇게 아니 협찬인데 그렇게 많이 드시면 안 되죠 아아 아아 한숨만 쉬어 한숨만 쉬어 그냥 조금만 조금 더 깎아주시면 안 돼? 더 드시려고 그래 뭐하는 거야? 이거 보자 지금 다시 몰래카메라였으면 야! 뭐하는 거야? 사람 당황하는 걸 당황했어요? 아니 무슨 협찬인 진짜 사람 체크하게 지금 바다까지 와서 왜 그래 진짜 너무하잖아 이거 술을 닦겠네 지금 나 당연히 띠리 띠리야 이러면 안 돼요 안녕하세요 미키 Daisuke 조카 예 예 예 나 야옹이예요 그래서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